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12세대 리뷰 마지막 3부가 될텐데요 오늘도 꽤나 중요한 영상이에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12세대 내장 그래픽이 1050 수준이라는 제가 생각엔 말도 안되는 소문이 돌아다녔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지니어부 과연 12세대 내장 그래픽 성능은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12세대 구매할 때 꼭 필요한 권장 쿨러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선 한가지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장 그래픽이 현재 시점에서 버그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두가지 캡쳐보드 전체에서 인식이 안됩니다 인식이 안되서 캡쳐보드로 화면을 찍고 분할해서 이쁘게 짜서 올리던 옛날 방식이 불가능해요 직접 모니터를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다 보니까 요번에는 이제 앞에 내가 이렇게 테스트 했다라는 증거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피치가 안맞아가지고 애초에 갖다 붙이는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냐면 4750G 롤 자 대충 2분대에서 2분대에서 124에 8호입니다 베인 여기있고 우르곤 여기있죠 그리고 4750 말고 12600을 D4보드 썼을 때 똑같은 리플레이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르곤 하고 베인이 여기있는 이 장면에서 140에 143에 100입니다 그리고 이 내장 그래픽을 D5 메모를 썼을 때 지금 5600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오버를 안했기 때문에 4800입니다 그때 똑같은 장면에서 베인이 구르고 난 뒤에 유미한테 스킬 맞는 기준으로 144에 104입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 내가 돌렸던거를 편집에서는 못 보여드리니까 화면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3D 마크 기준으로 루나루는 1167점 그리고 UHD 770은 그러니까 12세대 내장 그래픽은 3D 마크 기준으로 음 램오버를 안했을 때 이정도 쯤 나옵니다 739 램오버 하면은 760 정도 나오더라구요 하여튼 이런식으로 제가 일일이 제가 봤는데 표를 만들어와서 결과를 보니까 이렇더라구요 일단 램오버를 하지 않은 둘 다 똑같은 3200D4 메모리에서 그 11세대 내장 그래픽 그리고 루나루의 4750 배가 8 그래픽 카드를 봤을 때는 어 일단 롤에서는 12600K가 잘 나옵니다 참고도 12700이나 12900이나 똑같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에서도 더 잘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한거지 4750G가 내가 알기론 1030 수준의 내장 그래픽이야 라고 생각을 한거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12600K는 1050 수준 되는가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셨나봐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사실 4750G가 1030 정도의 성능을 내려면 메모리 오버를 해야됩니다 3800 정도래요 이런식으로 램업을 했을 때 이게 1030이나 뭐 GTX 750Ti랑 비슷한 수준의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오 와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프레임이 뭐 거의 40프레임이 올라갔네요 맞죠 오버워치든 롤이든 40프레임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면은 루나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기본 성능이 좀 낮은 탑도 있고 근데다가 얘가 그 내장 그래픽에 코어 숫자는 많아요 근데 이게 메모리 대어포를 갖다 쓰다보니까 대어폭이 좀 부족한 D4 메모리에서는 성능이 잘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오버를 해야 어느정도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격차가 나버려요 메모리 오버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쯤 나와야 1039 수준이라는거에요 근데 마니치 600K는 메모리 오버를 하더라도 실제로 프레임 증가가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램타에 똑같은 클럭 올렸는데 144나 142에서 16 아니면 18 오른거잖아요 여기처럼 40이 오른게 아니에요 얼마 안올랐죠 오버워치 상태에서는 D5 쓰고 있다 그러면 사실 안오른거랑 똑같고 D4 쓰고 있다 하더라도 10% 8프레임 정도가 올랐네요 그러니 얘는 이미 내장 그래픽 성능이 한계점에 가깝게 뽑고 있다는거에요 메모리 오버한다고 엄청나게 성능이 뛰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메모리 오버 안 했을 때 이런식으로 성능 차이가 나는거는 루나드가 더 많이 지금 대여폭 한계 때문에 제외된 성능을 못 내는거고 근데 CPU 성능 자체도 17600K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임이 잘 나온거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메모리 오버하고 쓰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HTPC를 만든다고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신다면요 근데 그 경우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서야 비슷한 출발성까지 왔다는거에요 뭐랑 AMD랑 인텔 770 내장 그래픽이요 이제 베가 8하고 비슷한 출발성에 왔습니다 물론 AMD에서는 베가 8보다 더 좋은 내장 그래픽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전혀 1050 성능이라고 얘기하는거는 사실 무근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줄 말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세잔 리뷰했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잔은 그 루나르보다 레모리 오면 훨씬 높은 폭으로 프레임이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61에 109였죠 그리고 다시 쟀을 때 159에 99였는데 세잔은 똑같은 장면에서 레몬오버를 때리면 212에 130입니다 훨씬 많이 올라가죠 훨씬 많이 올라가니까 음 아 그래 11세대랑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을 잃었어요 11세대 11500에서는 뭐 이거 롤이든 오버워치든 프레임이 너무 안나왔어 근데 지금 12세대 내장 그래픽은 오버워치 1600 곱하기 900 정도에 스케일 90해서 낮은 옵션으로 즐길 수 있을 정도 프레임이 나온다 장족의 발전을 했다 기존 제품보다는 거의 성능이 1.7배 정도는 올랐다 7억은 뭐다 물론 뭐 내장 그래픽이 사실 그만큼 성능이 오른건 아니고 CPU 성능이 올랐기 때문에 프레임이 더 올라서 실제 내장 그래픽 성능을 따지면 그만큼 안올랐을 겁니다 뭐 어쨌든 프레임 자체가 그만큼 더 나오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장 그래픽이 잘 나온건 맞지만 그래도 경쟁사 AMD한테 비교하면 특히 레몬오버를 한다면 살짝 처지는 감이 있다 라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크게 기대를 안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도 그래서 여러분은 얘에 대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죠 밑에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12세대 사고 싶은데요 성전님 성전님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근데 이거 어존도 쿨로 써야되는가요? 이런거 궁금하실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먼저 순행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크라켄 x73 썼어요 왜 크라켄 x73 썼냐면은 어 지금 제가 아수스보드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아수스보드에서 장력 문제없이 온도 잘 잡고 쓸 수 있는 순행이라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크라켄 x73을 그 아수스보드에 쓰면은 아수스보드는 홀이 2개가 뚫려있어요 그게 뭔 내용이에요? 할 수 있는데 생방에서 자주 얘기했는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홀이 4개 뚫려있는데 아수스보드는 요 앞에 조그만한 구멍이 이렇게 더 뚫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1200 슬롯을 사용할 수 있어요 1200에 사용하는 쿨러들 뭐 115X도 마찬가지고 이걸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x73을 아수스보드에는 호환 문제없이 그냥 꽂을 수 있더라구요 근데 cpu의 두께가 달라져가지고 어 작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확인해보니까 일단 x73 온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테스트했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그걸로 테스트해서 봤을 때 어 프라임 95가 솔직히 AVX 키면은 여러분 평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부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극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인케이스 좀 안좋은 케이스 넣으면 온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AVX를 일일 다 키고 온도를 봤을 때 3열 순행 크라켄 x73을 쓰면 64도 74도 93도 수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니 7600K부터 마니 7900K 전략 제한 해제를 하더라도 다 커버돼 3열 순행 쓰시면 손전이 근데 좀 오바하네요 3열 순행은 그래 내가 생각하는게 좀 오바인거 같아서 어 마니 7600K는 2-3만짜리 공랭 쿨러도 되나? 궁금해서 제가 이 쿨러를 바꿔봤어요 팔라딘 400을 썼습니다 팔라딘 400 쓰니까 아니 어? 그냥 i5가 커버가 돼 74도 정도로 순행 썼는 것보다 10도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AVX112를 다 켰는 프라임의 부하에서도 74도로 버텼기 때문에 여러분 실사용할 때 인케이스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12700K 정도면 이제 저 정도 온도면 순행에서 공랭 퇴장도 커버될 것 같은데 싶어서 어세신 3를 썼어요 어세신 3 쓰니까 약간 헐렁한 어 장력이 좀 덜 조절된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 상태에서도 80도 정도를 버티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해줄 얘기는 12700K는 공랭 상급 쓰시면 분명히 커버가 될거고 케이스가 진짜 꾸진게 아닌상 그리고 11700K는 타워형 타워형 그 이런 쿨러 있잖아요 이런 쿨러 이런 쿨러 그냥 2,3만 짜리 쓰시면 i5는 충분히 커버가 될겁니다 여러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거에요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아까 장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써봤다 라고 하는 제품 위주로 여러분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수스 보드에 그래야 뭐 기존 1200 슬롯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쿨러들은 작년 문제가 크게 없다는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 안하고 쓰셔도 될거 같아요 그리고 12900K는 ABX 1만 켰는 상태가 보통은 여러분이 저 뭐지 렌더링 인코딩 했을때 저 정도 온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8도 80도 근처 나오더라구요 아 영상 하나도 없으면서 떠돌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사실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여기서 전력소비량 보면서 코어 온도를 봤거든요 코어 온도 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구요 이거 나오니까 어 일단 순행을 써야될거 같아 순행 써야 여러분이 보통 작업할때 한 80도 정도에서 멈출거에요 인케이스 들어가면 이거보다 한 5도 정도 더 높을 수 있거든 그럼 85도 정도죠 이 100도가 넘어가면 클럭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12900K는 3열 순행 중에서 호환이 되는거 좋은거 써라 12700K는 어 공랭 상급부터 사용 가능하겠네 12600K는 어제 한 공랭 쓰시면 다 커버된다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거 같아요 영상 1,2 다 찍었지만 오늘은 제가 또 2차 접종을 받아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따로 편집은 하지 않겠지만 어 제가 생각때 이미 다 보여드린 내용이잖아요 이 데이터 맞죠 그러니까 믿고 그대로 사시면 될거 같습니다 아이 성주님 그건 뭐 팔라딘이나 아니면 X73 어세신3에 어디 받아먹은거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쿨러가 지금 이거 3개라서 저걸로 테스트 한거고 제가 저걸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 참고로 보드는 무조건 아수스보드 써야되요 그래야 기존 홀 호환되요 딴 MSI나 킥바는 호환 안되더라구요 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1,700 아 1,700 홀 그러니까 지금 나온 12세대 전용 홀 요거 사용할 수 있는 쿨러를 사려고 해봤자 뭐 농염 심지어 판매몰이 얘는 좀 많은데 밑에 얼티메이크 여기까진 좀 많아 근데 밑에 내려가면 써몰의 7.0이나 이런건 판매몬도 별로 없어 맞죠 그러다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슬랭도 안보이고 조립하는데 에러사항에 꼭 필수 있단 말이야 그 어제하면 초창기에 사실 분들은 그 아수스보드 사서 홀 신경쓰지 말고 1200홀 어 제품 아무거나 사고 아무거나 내가 추천하는 제품 위주로 사서 그렇게 조합에 쓰는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 문제도 없고 혹시나 다른 보드 쓰고 싶으시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1700홀 호환되는 새로 나온 뭐 트리니티라든지 7.0 아니면은 뭐 농협이라든지 그런 제품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3부 마무리 짓고 앞으로 12세대 리뷰는 없는게 아니에요 뭐 Z690보드 품질 비교표라든지 아니면 CPU 가성비 비교표 이런거 다양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제 영상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여러분 빠이빠이 주말 잘 보내세요 1 5 5 5 6 감사합니다.